인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뭐야 왼쪽에 왜 이렇게 많아 저는 거기 합니다 와드지 여기 세 명 세 명 제 근처 옆집에 잘해 하나 제 근처 깜짝 놀랐네 브리핑 해줬어야 하는데 적중 폭할 테니까 왼쪽으로 좀 갈래요? 네네 나 힐템 없어 어차피 마무리하고 올게 또 살렸어?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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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내 게임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까비 아 까비 아 아깝다 아파트엔 없어? 왼쪽 사운드 하나 더 중앙아파트 아니 중앙아파트 중앙 건물 하나 더 있어요 죽였어 너무 잘 돼서 그래 아야 물탱크 물탱크 그래 근데 쟤네는 강컨이고 4번도 하나 있는거지 와드집은 2층이야? 응 와드집 2층에 있어 가면 살리긴 하지? 응 여기 있으면 맞지 않냐? 방에서 기절했어 2층에 있어 가면 살리긴 하지 올라와요 2명? 여기가 사각지대인가? 들어가세요 1점 1층에 하나 더 올라와 올라와 나이스 어 봤다 얘 2명이야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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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1층 차 끈은 애 하나 2층 계단 보여주나? 베논양 보여주나? 수시란 무엇인지 보여주나? 응 감상을 준비한다 뭐야 뒤에 차가 두 대가 뭐야 왜 저렇게 멋있는데 정답 부 burst 가슬로 펜쳐 이거 회그 질이네 하나 세워 놓고 갔어 바꾸 미친 슈퍼 포기 슈퍼 밑에 따개비 핑 찍어야겠다. 사피아나? 자 여기 3명 뛰어와. 아 이거 어차피 못 잡은 인사크 쳐야 돼. 알겠어. 차라리 지금 이 오른쪽을 미는.. 아 일단 밀어두면 들어갈 데 없구나. 그냥 이쪽 들어가야겠네. 선택권이었다. 뭐란냐. 선택권이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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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굴었다. 차 굴었다. 방금 이쪽 위에서 세우지 않나? 응 세웠어. 근데 클리어하다가 집에서 얻어맞는 거 아니냐? 양간이 꽂아있는 거 아니냐? 저 잘 쏘네. 애들.. 가디 형이 불리하잖아? 응. 자. 문다. 곧 갈게 먼저 들어갈 줄 아들 여기 샷 오래 남아야 돼 이거 집이 빠졌어 형 살리러 한 번 집이 빠졌어 뒤에서 샀나 봐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려 형 빨리 택시해 버려 끝났어 여기 얘네한테 차 있는 게 있어 배피 나이스 내가 2층으로 올라갈게 나 이거 쓸큰 집 라인 볼게 누나가 그럼 그 집으로 어차피 3번에 2명 3번에 아직 2명 다 안 끝났어 1대1임 2대1 대1임 2대1 대1 대1 2대1 대1 대1 오케이 그럼 쓸큰 집 라인에 한 명이어야 되는데 아까 본 거 우리 저기부터 그냥 클리어하고 다시 오면 안 돼? 나 이거 다쳐 어차피 이거 멜론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어 허니 1ás1 1센 congruit 원래 할 수 있을까? ielen 멜론 wondering disconnected 미 bu 내 애살이야 나잇따 과연 영킬 치킨 좋아요 영킬 치킨 히어 12킬 얌얌